GX칼텍스가 오늘부터 서울시내 주요 7개 직영주유소에서 100kW급 전기차 충전사업을 본격 시작했습니다. GX칼텍스는 이번에 설치된 충전기는 기존 50kW급 이하 충전기보다 충전속도가 빠르고 간단한 정비와 세차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충전기가 설치된 곳은 송파구 스마트 위례 주유소와 가든파이브 주유소, 광진구 구이스타 주유소 등 7곳입니다. GX칼텍스는 다음 달 중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 GX칼텍스 주유소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